코끼리 할아버지의 꿈을 지켜줘 할아버지는 어릴 적에 가수의 꿈이 있으셨대 그래도 이 나이에 가수는 무슨 우리가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자 코끼리 할아버지 코가 손이지 뭐든지 던져주면 코가 다하지 피노키오 내 코보고 무릎을 꿇지 거짓말은 안하지만 코가 석자지 멈춰라 토이카 참았다 괜찮아? 코끼리 할아버지의 꿈을 지켜드리고 싶어 넌 지킬 수 있을 거야 달려 토토 방귀처럼 빛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어 라이징 이 안에 대체 뭐가 있을까? 이것만은 절대 줄 수 없어 보기 못한다 너무 빨라서 멀미가 하지만 이름도 나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제주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코끼리 할아버지 코가 손이지 뭐든지 던져주면 코가 다하지 전송 완료 종이로봇의 반격 종이로봇의 반격 종이로봇! 무슨 일이야? 그, 그게... 하데스가 괴롭힌 거야? 강해지고 싶어요 뭐? 악당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입을 키우고 싶어요 종이로봇! 더 빨리! 내가 해댔어! 훈련 좀 했다고 날 이길 수 있겠어? 무섭지 않다고만 얘기했다! 이거 놔! 호돌이 내려놓고 당장 돌아가! 이게 뭔 소리야? 뭐야, 그 종이녀석이잖아? 폐지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돌아가라고! 그걸로 뭐하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악당 하데스! 뭐, 뭐야? 용서하지 않겠다! 자, 자가 오지마! 걷어라! 하데스 살려!